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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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람 아하 아하 택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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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사람을 말할게요 사랑해 이제만 말해도 즐겁지 말고 답답하게 두고 머릿속에 맺어 손을 치려 해봐도 목소리가 없으려면 어떡하지 택배 버린 맘은 신나는데 왜 좋게 지지 말해야죠 바빠 그렇게 싫어 왔던 어른이 돼버린 날 지나갔다 뱉니 정부를 눌렀어 아니 땜에 나는 손을 들어갔어 당신이 안고 있는 자는 내가 말해줄게 아무것도 있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맘에 이렇게도 변해가는데 다스라이들 못할 땐 이런 왜이런 왜이런게 뭐랄까 진짜 내가 하고 싶다면 잠시게 있는 마켓을 말이네 난 왜 조금 이상 남겨봐줄게 항상 여덟일까요 여덟일까요 난 고위에 대하올리게 말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